안녕하세요 먼저 합격을 미리 축하드릴게요 합격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합격했을 때 저처럼 허둥지둥 당황하면서 급하게 합격수기 찾아보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멍때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같이 공문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냥 혼자 셀프로 공문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신 분들 1차에만 집중하셔야 되는 분들은 부디 이거를 1차 시험 끝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미리 업로드를 해두는 거예요 보시면 2019학년 임용고사 2차 안내인데요 이거는 공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거를 먼저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1차 시험 날짜 같은 거 공지를 하면서 같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아마 어제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경쟁률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 궁금하신 분들은 자기가 지원한 도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경쟁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인데요 먼저 강원도인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잠시요 캡쳐를 해서 쓰는 게 낫겠죠 자 이거는 지금 시험 일정이에요 먼저 시험 일정은 1차 시험 그 다음에 2차 시험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1차 시험에서는 역시 교육학이 60분이고 그 다음에 전공 A, 전공 B로 나눠서 A에는 서술, 기입과 서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서술과 논술을 보죠 끝나면 2시 20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장소 공고는 1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능 전날이네요 수능 전날 공지가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인사시험 정보에 임용시험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기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체능이겠죠 이제 미술이나 체육음악과 같은 경우에 1차 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평가 실시과목 응시자가 있는데요 1월 16일이래요 1월 16일 이제 9시부터입니다 와우 근데 장소 공고가 1월 2일에 뜨고요 이때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죠 합격자 발표 그래서 이때 역시 실기와 수업 실현과 면접 장소가 나옵니다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1월 22일 2019년 1월 22일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수 교과는 수업 실현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사서 상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수업 실현하지 않는 관목들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평가시간 15분 동안 된대요 그리고 오 근데 이게 오 특이한게 12시부터네요 저는 9시부터였는데 12시부터 진행이 된대요 음 왜지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자 전체 비교과 포함해서 23일에 진행이 됩니다 역시 9시부터 평가시간은 15분씩 되고요 이 정도로 간략하게 2차가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학년도는 이 정도만 우선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보다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2018학년도 임용고사 공문을 가져와 봤어요 먼저 2019년에는 합격 발표자가 1월 2일이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2월 8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규 연수가 보통 2주일인가 열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아마 2월 중순쯤에 중순 좀 지나서 발령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거를 보셨으면은 이제 아래로 내려갈게요 작년 2018학년도 임용고사 2차 공지입니다 제 2차 공지를 보시면은 제 1차 시험 합격자 증명서류 제출이 있어요 증명서류를 뭐를 준비를 하시는지 저 이거 조금 멘붕이었었거든요 되게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그냥 괜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붙었는데 이 서류를 내가 잘못 준비해서 제때 내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시험에 붙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잘리는 건가 뭐지 이런 식으로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아요 제출 대상은 역시 1차 시험 합격자고 그 다음에 제출 기간 동안에 제출 기간은 이때 1월 3일이 아마 합격 발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제출 기간이에요 그래서 2019년 예상은 아마 1월 3일부터 4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이틀일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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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교육청 6층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춘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시험은 춘천에서 자주 보죠 춘천 말고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춘천 강원도 교육청으로 이제 내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터미널이든 아니면은 여기든 내리셔서 택시 타고 가시면은 됩니다 아마 택시비가 한 4, 5천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출 방법은 등기 우편도 되고요 방문 접수 대리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우편 제출일 경우에 날짜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때 1월 4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제출 서류는 여기 서류 목록표가 있어요 그거를 작성을 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 틀리면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랑 후배들도 막 엄청 끙끙됐었어요 근데 틀린 거 있으면은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립학교로 제출한다 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공통사항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졸업자 같은 경우에 교원 자격증 사본 일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취득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취득 예정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2월 달에 졸업을 할 예정인 초수생이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근데 만약에 2차 시험까지 봐서 2차까지 붙었는데 그 해의 학점이 만약 1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임용이 취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원 자격증 사본 졸업증 받을 때 같이 받았던 거 사본이랑 이제 취득 예정 증명서 일부 이제 또는 이니까요 어쨌든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 중에서 해당자가 제출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거 해당이 없어서 되게 대충 봤거든요 근데 병역 의무 이행자 그 다음에 체육교과 가산점 신청자 그 다음에 음악교과 실기시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서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되게 안내가 많아요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정별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는 해당 시험실에 입시를 완료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다 공통이죠 그 다음에 실기평가 중에 음악 체육 교과는 교과는 반드시 도시락을 준비하라 이거는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심층 면접 시험장 종료 예상 시간은 3시 30분이다 뭐 이거 근데 수업 실현을 늦게 시작한다면은 아마 끝나는 시각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마 내년이랑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뜻한 음료 식사 대용 가능한 간식을 준비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걸 보면은 은미체능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 체육고등학교 이것도 춘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도 남춘천 여자중학교 춘천 중학교로 나눠서 봤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학교 두 개로 나눠서 보더라고요 저때는 남춘천 여자중학교랑 남춘천 중학교였어요 그래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학교에서 봤네요 춘천 중 소양 중 남춘천 여중 그래서 여기다가 남춘천 중까지 해서 잠춘천 중 그래서 보통 요 네 개 학교 중에서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난 게 학사 일정이랑도 되게 조정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1월 18일에 방학인데 시험은 1월 16일 어쨌든 이쯤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에 시험이라면 다른 학교에서 볼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과목별 배점 및 출제 범위인데요 이거는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교원으로서의 지성 인성과 자질 적성과 가치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로 실시하고 일반 교과는 55점 실기 교과는 50점 비교교는 100점 그 다음에 수업 시련이 일반 교과는 45 실기는 20 그 다음에 실기가 30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굉장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실기 시험도 되게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려면은 체력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음 여덟 마디 단성가락 한 개 듣고 적기 그 다음에 가창 중학교 교과서 수록곡 중 추첨을 통하여 서양 악곡 한 곡 국악곡 한 곡을 선택하여 노래 부르기 서양 악곡 피아노 반주 국악곡 장구 반주 가악 와 제 친구가 음악 준비하거든요 너무 힘들겠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방법은 거의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도 구상형 한문항 이제 즉답형 세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었네요 오 줄었네요 저 구상형 세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체 아 자체 출제가 들어가 있구나 자체 출제가 몇 문제 나올지 모른다는 게 좀 그러네요 어쨌든 요렇게 자체 출제가 있다 그래서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출제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은데요 지도안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치만 면접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석고상 그 다음에 체육은 육상, 체조, 수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유의사항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수능이랑 어쨌든 임용고시 1차랑 비슷합니다 그치만 자세히 보시면 1차 시험 수험표상의 시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차 시험을 위해서 수험표를 재출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30분 전에 입시를 하셔야 되고 신분증, 수험표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험표를 분실했다 그러면은 인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원판 사진 한 매매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당일 입시 완료 40분 전까지 수험표를 재발급실에서 재발급 받아야 된다 이거 꼭꼭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여분도 챙기시고요 그리고 태블릿 제출 그 다음에 대기실에서 관리번호를 추첨한 후에 종료시까지 관리번호표를 항상 폐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되기 점유에는 시험장 건물 밖으로 당연히 못 나가고요 그리고 기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 쭉쭉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행위 그리고 소지금지 등등등 있는데 어쨌든 부정행위라다 걸리면은 그 다음에 시험을 당연히 못 봐요 5년 5년간이라고 하네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험표 출력 가능 시기가 어쨌든 작년에는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였어요 아마 비슷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마 1월 2일부터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온라인 채용 시스템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반드시 컬러로 인쇄를 해야 된다 요즘에는 컬러로 인쇄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이어서 보시면은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강원 최고에서 봤었네요 이제 배점 같은 경우에 필기구 이런 거 챙겨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체육도 오우 체육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은 구상 15분 실현 15분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저 거의 되게 마지막 순서였거든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어쨌든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수업 실현 때 도마다 좀 다른데요 저 강원도는 책을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대기 시간 동안 교과서를 봤었는데 그날 다른 사람들 후기를 보니까 경기도였나요? 아예 대기하는 동안 어떤 책도 못 보게 했대요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장실 이동 중에서 실현 시험장을 주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험 번호 순회에 의해서 수험생이 직접 관리 번호를 추첨하는데 이거 되게 부실해요 되게 임용고사를 위해서 지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박스 안에서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제비뽑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번호필을 뒤집어 놓고 감독이 막 그걸 섞어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땐 그랬거든요 섞어요 그럼 맨 앞자리에 있으신 분은 번호를 뒤집기 전에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번호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뒤집힌 걸 본 다음에 그거를 추적해요 눈으로 실제 제가 시험 봤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란을 만들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번호를 뽑아서 갔을 거예요 저는 좀 마지막 짐이었나 어쨌든 운이 좀 나빠가지고 뒤늦은 번호를 뽑은 거고요 그래서 조금 부실하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기실에서만 서적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강원도는 돼 있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수업 실현을 하고요 메모 내용은 평가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동하는 남보니까요 메모는 평가하지 않고 구상실에는 여러 명이 입실할 수가 있대요 저 때는 한 사람만 들어갔었는데 여러 명이 입실할 수가 있고 자리에 착석한 후에 구상하여야 되고 문제지 인쇄 상태 분량 이외에는 질문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땡땡 과목에 응시한 관리번호 땡땡번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 뒤에 수업 실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적 사항을 말하지 마세요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업 실현 시험실에서 입실 후에는 관리번호로만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종료종이 울리는데 이게 시간 관리는 전적으로 수험생 책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후배도 하다가 카운트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도입 부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멈추고 어 저 카운트 이랬더니만 심사위원이 카운트를 이제 조그만 스타버치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전혀 문제없다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멘붕을 올 수도 있는 거죠 시간 관리는 전적으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감이나 감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수업 실현 시 분필 보드마카를 제외한 수업 도구는 일절 사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이랑 접촉을 엄금하고 시험 진행상 필요한 대화 이해는 허용하지 않고요 특정 대학 명칭 등 수험생 인적 상황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는 뭐 쭉쭉쭉쭉 대기하는 동안은 먹을 수가 있다고 하고 화장실 출입은 감독이랑 같이 갔다 왔다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실현 진행 절차는 대기실에서 구상실 가고 문제지 수령하고 답안 구상하고 수업 실현실 이동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문제지 및 명찰을 반납해요 이래서 기억력에 의존한 기출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꼭 복귀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수업을 했었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 소지품 및 휴대폰을 수령하고 건물 밖으로 퇴실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면접인데요 면접도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비슷하게 뽑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조금 다르냐면은 구상형이랑 즉답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상형은 말 그대로 구상실에서 배부받은 문제지를 15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즉답형은 책상 위에 뒤집어져 있어요 문제가 그럼 구상형을 먼저 대답한 뒤에 남는 시간 동안 즉답형 문제를 뒤집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직답형 문제가 훨씬 힘들어요 문제를 보는 즉시 내가 잠시요 물티슈 좀 뜯을게요 보는 즉시 내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는 역시 수험생 책임이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다른 거는 없습니다 소음에 주의하며 다른 시험실 안을 쳐다보지 말라 중요한 게 어쨌든 자기 인적 사항 말하지 않고 다른 시험실 쳐다보지 말고 그 다음에 관리원 그러니까 감독한테 뭐 쓸데없는 말 걸지 말고 이런 것들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신 분 아니시면 웬만해선 다 잘 지키는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비슷하게 대기실, 구상실, 문제지 수령, 다방 구상, 심층면접, 시험실 그 다음에 심층면접 보고 반납하고 소지품 수령하고 했는데 강원도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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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평가 납부금액 만원 있대요 만원 현금으로 납부를 하라고 했네요 뭐 특이한 것 같아요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대충 얼추 2차 내가 1차에 붙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합격 다시 한번 미리 축하드리고요 당연히 이거 붙으실 거예요 붙으실 거라고 믿음을 꼭 가지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좋겠어요 경쟁률 지금 나와가지고 제 후배도 카톡을 했던데 경쟁률 어디는 낮고 어디는 높고 이게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으면은 커트라인이 올라갈 확률이 확실히 높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 해에 어떤 수험생들이 질망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경쟁률이 낮은데도 커트라인 점수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믿고서 그냥 시험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손을 떠난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암기하는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관리 힘쓰시고 그 다음에 생활 패턴 유지하시고 너무 또 얼마 안 남았다고 밤새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1차 끝났을 때 지난번 영상처럼 무조건 복귀하시고 스터디 잡으시고 하시다 보면은 1차 결과가 좋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요 그렇게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도 좀 하시고요 시험날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별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같이 한번 공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역시 2차 준비하는 순서 같은 거를 이제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감기 기운 때문에 횡설수설한 거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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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